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헌터 오현진 팀장입니다. 매주 알찬 강의로 꽉꽉 채워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려고 말도 빨라지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도 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혹은 채널 추가하시면 모두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강의라는 것은 항상 반복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뭘 말씀드리죠? 원리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정말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항상 원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패턴 급등주 강의 하 버전입니다. 상 버전이 지난주에 있었고요. 오늘은 하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2주차에 걸쳐서 패턴 급등주 강의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지난 강의 못 보신 분들 혹은 저의 이전 강의, 풀 강의 또 보고 싶으신 분들 또 방송에서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했던 좋은 강의들 많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채널에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저의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저의 풀 강의 모두 다 보실 수 있고요. 길어요 강의가. 굉장히 길어요. 정말 이제 일하면서 틀어놓으셔도 귀로도 이제 들으시고 또 시간 되시면 보시고 또 반복해서 보시고 천천히 보시면 또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채널 추가 빠짐없이 해놓으시고 모든 강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패턴 급등주 하입니다. 패턴 급등주 정의 지난주에 설명드리긴 했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갈게요. 특정 패턴 형성 이후에 패턴이 완성되고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이에요. 패턴, 완성, 급등, 끝. 네, 심플하죠. 패턴 급등주가 왜 만들어지냐. 패턴은 특정하게 반복되는 형태를 의미해요. 반복된다는 것은 주가가 갇혀있다는 것 또는 힘을 비축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패턴 완성 시 패턴에 갇혀있던 시세가 분출되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이제 패턴을 벗어날 때 혹은 패턴이 완성될 때 그럴 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습니다. 지난주에 네 가지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 주에는 또 다른 네 가지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패턴 급등주의 종류 이중바닥, 다중바닥 바닥권 V자형 역해된 숄더, N자형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봤고요. 이번 주에는 상승, 직각, 삼각형 하락, 직각, 삼각형 수렴형, 상승, 직사각형 네 가지에 대해서 볼 겁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게 훨씬 더 기본적이고 더 빈도가 많아요. 근데 이번 주 것도 그렇다고 빈도가 또 적은 건 아니에요. 제가 꼭 필요한 또 8개의 패턴으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의 패턴도 좀 중요하니까 잘 눈여겨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있어요. 상승, 직각, 삼각형과 하락, 직각, 삼각형 수렴형이 좀 비슷하긴 합니다. 약간씩 달라요. 어느 부분이 다른지 그런 차이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승, 직사각형까지 말씀드리고 강의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그림부터 볼게요. 상승, 직각, 삼각형은 뭘까? 쉽게 말해서 그냥 상승하는 직각, 삼각형입니다. 직각, 삼각형이 뭐예요? 한 변이 90도인 삼각형 언제 배우죠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나요? 네 한 변이 90도인 삼각형 그게 이제 직각,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직각, 삼각형은 보통 주가가 상승하다가 약간 멈춰서 옆으로 가는 듯 하다가 돌파할 때 이게 이제 상승, 직각, 삼각형인데요. 위는 고점은 일치해요. 고점은 일치하는데 저점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뚫어내는 겁니다. 개념은 고점은 일치하잖아요. 예를 들어 만 원이면 만 원은 계속 일치해요. 근데 저점은 7천 원, 8천 원, 9천 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는 주가를 계속 사고 있고 위에서는 팔고 있죠. 누가 이길까요? 모르죠? 네 근데 이 고점이 뚫린다는 건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매수의 힘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 쪽으로 붙어야죠. 그죠? 매수 쪽으로 붙어야죠.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하시잖아요. 여당, 야당 투표를 하는데 딱 한 표 차만 해도 갈립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총표수가 2천만 표라고 할게요. 근데 한쪽이 천만 한 표를 가져갔어요. 그럼 그쪽이 당선됩니다. 그죠? 승리자가 모든 걸 가져가요. 이 패턴도 보시면 위에서 파는 힘과 밑에서 사는 힘이 있잖아요. 이기는 쪽으로 확 갑니다. 그래서 패턴이 완성되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상승 직각 상악형은 뭐라고요? 고점은 일치합니다. 저점은 올라가요. 그러면 이 고점에서 파는 힘이 있는 거고 저점에서 사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누가 더 셀까요? 모르죠? 누가 더 센지는 언제 나와요? 패턴이 완성될 때 나오겠죠. 여기서의 완성은 뭐예요? 고점을 돌파시켰을 때가 완성입니다. 그래서 고점에 그렸었던 검은 선이 위로 뚫리는, 돌파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돌파가 되면 그 이후에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는 없어요. 실전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상승하다가 고점은 일치해요. 고점은 돌파를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점은 올라가요. 밑에서 사려는 수요는 있는 거예요. 근데 고점에서 팔려는 수요도 있어요. 누군가 힘이 언젠가는 한쪽으로 이제 바뀌겠죠. 근데 지금 끝에 보시면 돌파됐으니까 이게 누가 더 센 거예요? 매수가 센 겁니까? 매도가 센 겁니까? 매수가 센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수해야죠. 내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해야죠. 추가 매수도 할 수 있죠. 매수의 힘이 강할 때 매수합니다. 그 이후에 쭉쭉쭉쭉쭉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강의를 할 때 항상 변곡점 이런 말 많이 해요. 힘의 균형이 바뀐다. 변곡이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위치에서 중요한 위치에서 매수를 해야 되니까요. 상승 직각삼각형은 이제 고점은 일치하고 저점은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저점이 힘이 더 세서 그 고점을 뚫어낼 때 매수하는 매매법이다. 요겁니다. 심플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볼게요. 고점은 일치하고 저점은 올라갑니다. 저점이 올라가다가 한 번 깨지긴 했지만 요런 거는 노이즈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점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때 이제 밑에 뚫렸을 때가 아마 코로나 때 급락기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모든 종목이 급락했기 때문에 요건 패턴상 예외로 볼 수 있고 고점이 일치하고 저점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 고점을 돌파하면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이게 무슨 패턴이라고요? 상승 직각삼각형입니다. 공식 명칭이에요. 상승 직각삼각형. 패턴 급등주 매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고점 돌파할 때 매수하고 주가가 쫙 올라가죠. 위에 보시면 외국인도 또 쭉 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뭐 그거는 이제 참고사항이니까 어쨌든 패턴이 완성되면 매수한다. 요것만 보시면 되죠. 또 볼까요? 네, 고점은 일치합니다. 저점은 올라가죠. 고점이 돌파되면 매수하면 됩니다. 이젠 다 아시겠죠? 상승 직각삼각형. 그래서 위는 평행, 밑은 올라온다. 여기서 선을 그으면 여기가 직각이라는 거죠. 상승 직각삼각형의 패턴입니다. 이름이랑 형태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 형태를 내 머릿속에 넣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봐야 됩니다. 차트를 많이 봐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보세요. 보시면서 오, 이거 오현진 팀장이 얘기했던 N자형 패턴 같아. 오, 이건 여케도 N숄더 같아. 오, 이건 상승 직각삼각형 같아. 그런 걸 보시고 매매를 해보세요.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방법이죠. 공부는 다른 거 없어요. 반복입니다. 반복. 계속 보고, 계속 해보고. 반복이에요. 주식 공부 똑같아요.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자, 고점이 일치하고 저점이 올라가는데 일치했던 고점을 돌파하면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승 직각삼각형 패턴이 완성될 때 매수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돌파하고 급등한 모습도 차트에서 확인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하락 직각삼각형. 비슷해요. 근데 뭐가 다르냐. 아까 상승 직각삼각형에서는 고점이 일치하고 저점이 올라갔잖아요. 하락 직각삼각형은 고점이 내려오고 저점이 일치합니다. 이게 달라요. 근데 개념은 똑같아요. 어쨌든 고점 돌파 매수예요. 그리고 하락 직각삼각형도 상승 직각삼각형과 마찬가지로 주가가 낮은 위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높은 위치에서 나옵니다. 주가가 올라가다가 위에서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밑에서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거는 쇠기형이라는 또 다른 형태로 분류를 해요. 오늘 배우진 않을 거지만 추후에 또 시간이 있으면 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하락 직각삼각형은 상승 직각삼각형과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상승 직각삼각형은 고점이 같은 가격에서 일치하고 하락 직각삼각형은 저점이 같은 가격에서 일치합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볼게요. 주가가 이제 하락하다가 돌파할 때 매수. 심플합니다. 저점은 지켜지는데 지지선이죠. 근데 고점은 내려와요. 그러면 파는 힘도 있다는 거고 사는 힘도 있다는 거죠. 사는 힘이 있으니까 저점이 지켜질 거 아니에요. 근데 파는 힘이 있으니까 주가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누가 어느 쪽으로 승자가 나오겠죠. 만약에 여기서 패턴이 돌파되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졌으면 매도의 힘이 더 센 거죠. 그때는 매도해야죠. 매수는 하면 안 되죠. 근데 하락하는 추세를 상승으로 돌파했다. 그럼 지지하는 힘이 더 센 거죠. 지지하는 힘이 더 세다는 건 뭐죠? 매수의 힘이 더 세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를 해야죠.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해야죠.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하락직각 3억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은선 위로 돌려낼 때 매수를 하시면 타점이 나와요. 매수한 다음에 쭉 주가가 끓여올려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 패턴 급등주 강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총 8개의 패턴에 대해서 언급드리고 있고요. 이 강의에 풀 버전 강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핵심만 짧게 짧게 빠르게 말씀드리는데 풀 버전 강의를 보시면 훨씬 더 많은 내용들. 그리고 제가 주식하면서 실제로 겪었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조언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풀 강의 버전 보실 분들은 채널 추가하시면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채널에는 굉장히 많은 강의 내용들 있습니다.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강의도 있고요. 발송에서 말씀드렸던 강의 내용의 풀 버전 50분짜리 강의도 있으니까요. 꼭 채널 추가하시고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동영상 강의 5번, 10번 본다고 누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 투자하고 노력 투자한 만큼 내 것 되는 거고요. 주식 투자의 장점은 뭐라 그랬죠? 정년이 없습니다. 내가 손만 까딱할 수 있으면 100살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주식 투자예요. 나중에 은퇴에서도 소일거리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자본주의를 만든 원동력이 또 주식 시장입니다. 제 풀 버전 강의 보시면 주식의 역사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주식이 뭔가 왜 나왔나 예전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부터 시작된 게 주식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 궁금하신 분들도 채널 추가하시고 강의 보시면 다 궁금증 해소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화각직각삼각형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저점은 일치하고 고점은 떨어져요. 떨어지는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하면 됩니다. 이제는 어렵지 않죠?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점 일치, 고점은 내려온다. 매도와 매수가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데 결국은 매수의 힘이 강하든 매도의 힘이 강하든 결판이 날 거잖아요. 근데 그 결판이 났을 때 매수의 힘이 강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 매수로 붙는다. 이겁니다. 대부분의 패턴 매매가 이래요. 그래서 돌파한 다음에 바로 상승. 이 정도면 거의 급등이라고 봐도 돼요. 연속적으로 쫙쫙쫙쫙 치우고 가니까 급등 나올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패턴도 급등이 안 나오는 패턴도 있어요. 근데 오늘이랑 지난주랑 오늘은 급등이 잘 나오는 패턴만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잘 나오는 패턴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거다. 이 말씀도 드릴게요. 또 볼게요. 저점은 일치하고 고점은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오는 고점을 위로 돌파하면 그때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저항을 상방으로 뚫어낼 때 매도의 힘보다 매수의 힘이 강할 때 심플하게 매수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성공률이 꽤 높아요. 이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봉상이니까 이제 종가 기준 매매로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수는 있겠죠. 직장 다니시면서도 하실 수 있는 매매입니다. 제가 이제 웬만하면 초단타 매매 이런 것들은 물론 제가 또 시간이 되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약간 여유있게 할 수 있는 매매를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일도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매매도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분들도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시간이 되면 이제 단타 매매도 하긴 할 거예요. 할 건데 좀 더 주력적으로는 직장인분들도 좀 편하게 저는 마음 편하게 주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심리 강의도 제가 하겠지만 마음 편하게 주식하실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 위주로 좀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락직각삼각형이죠. 고점 돌파하면 매수하면 됩니다. 급등이 잘 나오는 패턴이다. 그럼 상승직각삼각형과 하락직각삼각형 중에 뭐가 더 급등이 잘 나오냐. 상승직각삼각형이 급등이 좀 더 잘 나옵니다. 이거는 직접 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하락직각삼각형도 급등이 잘 나오긴 하는데 상승직각삼각형이 좀 더 급등이 잘 나와요. 왜 그럴까? 이유들 설명드릴게요. 상승직각삼각형은 고점은 일치합니다. 저점은 올라가요. 그럼 이미 매수와 매도 중에 뭐가 더 센 것 같아요? 매수가 더 센 거죠. 왜? 고점은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도는 적당한 겁니다. 그런데 저점은 올라가잖아요. 이미 매수가 세요. 그 기운으로 뚫어버리면 급등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락직각삼각형은 저점은 일치하잖아요. 매수 힘이 엄청 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고점은 내려오잖아요. 매도의 힘은 꽤 강해요. 그런데 그 매도의 힘이 뚫렸으니까 올라가긴 올라가는 거죠. 개념은 상승직각삼각형이 급등은 좀 더 잘 나와요. 하락직각삼각형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돌파하면 보시는 대로 수익은 나와요. 이런 세부 개념은 천천히 익혀가시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첫 점은 일치하죠. 고점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고점을 돌파하면 매수합니다. 심플합니다. 어려울 거 없죠. 그때 매수를 해서 급등하는 시세를 가져가실 수 있으면 성공적인 주식 투자. 그렇죠? 주식은 재미로 하는 건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때로는 공부하시다 보면 굉장히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혹은 내 마음에 안 드는 매매를 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매매는 해야 될 때 하는 거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돈을 버는 방법으로만 움직이셔야지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끝장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의 98% 정도는 감정에 엄청나게 휘둘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니까. 그런 감정을 항상 정돈을 하시고 냉정하게, 냉정하게 정말 원칙에 의해서만 매매를 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초보자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락직각 삼각형 상방 돌파 매수. 매수 이후에 바로 급등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패턴 볼게요. 수렴형입니다. 수렴형은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올라가요. 그러면 매수와 매도의 균형이 굉장히 팽팽해요. 그럼 그 균형이 상방으로 깨지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써놨죠? 아래로 발산되면 급락이에요. 매수의 힘도 강하고 매도의 힘도 강해요. 둘 다 강해요. 둘 다 강하면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만나는 지점에서 승자가 결정나죠. 매수가 이겼으면 위로 갈 것이고, 매도가 이겼으면 내려갈 것인데 매수가 이겨서 위로 가면 이걸 매수해야 된다는 거죠. 아래로 가서 매도가 이기면, 그때는 당연히 매도를 해야겠죠. 당연합니다. 시장의 힘을 따라가셔야 돼요. 시장의 힘을 따라가야 됩니다. 볼게요. 고점 낮아지고 저점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 뚫린 게 하방이 아니라 상방이에요. 심지어 장대항봉이 거래량까지 있으면 이건 무조건 매수해야죠. 이런 거 놓치면 진짜 아까워요. 그렇죠? 이런 패턴이 나오면 매수를 그냥 해보세요. 일단 해보시는 게 좋죠. 매수한 다음에 주가가 상방으로 쭉쭉쭉. 왜? 매도와 매수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으니까? 매수가 이겼죠. 매수가 이겼으면 그 수익에 대한 과실을 쫙 누리면 되는 거죠. 언제 팔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는데. 제 강의에서 매도 타이밍에 대한 강의도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은 또 채널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강의 많이 보시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채널 오시면 되겠죠. 또 강의 말미에 채널 들어오시는 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수렴은 이제 매수와 매도의 힘 싸움이다. 근데 그 힘 싸움에서 매수가 이기면 그때 매수의 힘을 빌어서 함께 타면 됩니다. 다음 차트 볼게요. 역시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내려갑니다. 수렴이죠. 수렴을 하면 반드시 발산을 하게 돼 있어요. 계속 수렴할 수는 없어요. 언젠간 발산을 합니다. 매수와 매도가 만나면 만난 다음에 뭔가 변화가 있을 거잖아요. 그 변화가 상방으로 일어날 때 매수하는 겁니다. 수렴형이 나타났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하방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발산이. 발산이 상방으로 나오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차트처럼요. 확인이 됐죠. 맨 마지막에 있는 빨간색 봉. 상방이죠. 그럼 상방으로 붙으면 됩니다. 상방으로 붙으면 주가가 바로 끌어올려집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예측해서 매매하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예측해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보고 확인하고 매매하셔야 됩니다. 매수도 확인하고 하시는 거고요. 매도도 확인하고 하시는 겁니다. 발바닥에서 사지 마세요. 아무도 못 쌉니다. 머리 꼭대기에서 팔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못 팝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구간만큼만 먹으세요. 자, 보겠습니다. 수렴입니다. 고점은 낮아지죠. 저점은 높아지죠. 상방으로 힘이 가면 매수의 힘을 빌어서 타면 됩니다. 그러면 수익을 누릴 수가 있다. 수렴형도 꽤 자주 나와요. 실제로 차트 보시면. 수렴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고 상방으로 이제 수렴이 뚫리면 그때는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이건 해봐야 됩니다. 그냥 보기만 해서는 내 게 안 되고요. 내 돈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소액으로 해보세요.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자마자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시간적인 기회 손실도 없고 기분 좋게 매도하고 소고기 하나 사먹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CMA나 계좌에 다시 넣어놓고 다음 종목을 좀 노려보던가 이렇게 할 수 있죠. 돈을 못 벌어서 문제지 벌기만 하면 쓸 때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렴 이후에 상방으로 발산되면 그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고점 낮아지고 저점 높아집니다. 근데 그 차트에서 수렴하는 이후 발산이 상방으로 나오면 매수를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주 나온 패턴이고 이것도 고점에서 많이 나와요. 보통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수렴이 나왔다가 급등한 경우가 많아요. 상승 직사각형, 하락 직사각형, 수렴형 다 주가가 좀 고점이 있을 때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점으로 뚫리면 주가가 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까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상승 직사각형 이거는 그냥 매물 때 돌파라고 보시면 돼요. 상승했다가 고점도 일치하고 저점도 일치해요. 그래서 그 일치된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박스권을 상방으로 뚫으면 매수하면 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박스권 돌파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름이 이제 그냥 직사각형이 아니라 상승 직사각형이잖아요. 보통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뚫고 올라갑니다. 오늘 말씀드린 패턴 4가지는 다 보통 주가가 고점에서 나온다는 거. 이것도 보시면 돼요. 개념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상방 박스권에 갇혀있던 주가가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죠. 이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추세를 타고 쫙 우상향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상승했다가 사각형에 갇혀있다가 그 사각형을 상방으로 뚫을 때 매수하시면 쫙 시세를 노릴 수가 있다. 고점 돌파 매매입니다. 박스권 돌파 매매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차트는 하나만 더 볼게요. 지금 사각형에 갇혀있죠. 사각형에 쭉쭉 갇혀있다가 갇혀있던 사각형의 상방을 뚫습니다. 심지어 장대양봉과 대량거래량으로 그러면 이 힘을 빌어서 주가가 더 쭉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결과를 보시면 상승 직사각형 돌파 이후에 주가가 쫙 끌어올려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패턴 급등주 하 버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강 2개 강의로 이어지는 강의였고요. 오늘까지 패턴 급등주 강의는 끝입니다. 저의 지난 강의 내용들, 풀 버전 강의 내용들 보실 분들 QR코드 이용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저의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놓으시면 오늘 말씀드렸던 강의 내용의 풀 버전 강의 내용들 다 들어있고요. 강의에서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했던 주식 관련된 투자 팁들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무료로 모두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빠짐없이 들어오시고 추가하시고 제 강의 풀 버전 강의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알찬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